사람들이 나 의사하지 말래 너만은 무너지지 마라 이 못난 스승처럼 계속 도전하면 되잖아요 웰 때까지요 귀현이 주취 끝나면 과 공격 진단 의학과 너 미워서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수님은 저 미워서 보내는 겁니다 이 아래 티에 남아입니다 오자마자 어레스트입니다 소화외과 병동 가셔서 다른 어머니들 한번 보시죠 아이들 혈관 주사 놓는 것도 마음대로 못 보세요 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지 실수, 변명, 그리고 뻥 너도 나만큼 힘드니?